저희 오늘 유생할 찬양이 예예 알겠습니다 조금 불평하게끔 사진 비슷한 수준으로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 확실하지 비슷한 수준이라뇨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나봐요 조건이라고 해야지 비슷한 조건이 맞는 말이지 저희 얼굴을 서로 부르지 말이죠 오늘 진짜 재밌는 거 하지 맙시다 잠깐만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아 사진 뭐야 아 좋아 좋아 저거 노 메이크업 사진 아니야 뭐야 저거 사진은 어제 노 메이크업 사진 찍은 거 발 해라 자고 발 발 발 발 나 부어가지고 발 발 나 부어가지고 발 발 나 부어가지고 발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왜 자우나 잘 들을 자우나 바로 찍은 사람이야 재선으로 시작했어 전자미야 안개가 없는 거 있어요 야아! 야하하하 야! 정말 다른 거 없이 시청자분께서 정말 우울한 일 했을 때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 정말 정말! 정말 우울한 일 했을 때 저희들은! 여긴 달라, 여긴 달라 여긴 괜찮아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보시고요 다이어트 하신분들은 이쪽으로 보시죠 야, 너 고향에 공자 맞춰! 얘 고향에 공자 맞춰! 야! 아니, 우리! 나는 준하 형 못 이겨요, 난 정말 아, 정말 웃긴다 아니, 이거 안 돼! 너무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잠깐만, 하애는 머리를 했잖아요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명세 야, 지만에 들어오면 진짜 아, 지만, 진짜! 아, 디네도 머리 했잖아요! 디네도 머리를 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긴 한 거야, 이거! 현상수만 하네 내가 보기에는 상금 한 1억 정도 1억! 2억, 2억! 2분이 최고! 2억, 2억! 2억, 2억! 안타! 부지어 형은 살다네! 옷을 100kg 태워! 다행이네!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 진짜 준하 형 세다 진짜 그냥 막 찍자고 그러고 준하 형의 명수 형을 이겼어 처음이다! 외모로 진짜 명수 형이 이겼어 아, 그래? 아, 형! 아, 형! 아, 정말! 아니, 근데 인터넷 투표를 저 사진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 말도 안 돼, 이거! 아, 말도 안 돼! 저 웃는 사진도 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멀칭 났다! 아, 멀칭 났다! 아, 멀칭 났다! 아, 멀칭 났죠? 아, 멀칭 났죠? 아, 멀칭으로 끄떡 끄떡 거리시네, 그쵸? 아, 이거 하나씩 아, 준하 형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준하 형 아, 진짜 웃겨, 준하 형 아이고, 못 승진 씨 형!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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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정! 반칙! 아세톤! 아세톤! 반칙! 아세톤! 아세톤! 형,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매직으로 좀 아니지 매직으로 좀 그리세요 아세톤! 아세톤! 아, 이러면 안 되지 형, 더 이상해 아니지 야, 묻혀봐! 형도 무슨 메이크업을 해! 메이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